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또다시 돌아온 아오니 저택 콘텐츠 이번에는 춤추는 외계인 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그러면 저희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콘텐츠 시작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쥐네띠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얼굴만 떠있는거죠? 쥐네띠는 얼굴을 가리다가 제일 이뻐요 얼굴을 가려주세요 오오오 호옷 어엇 어디 cartoon 앗 너무좋아 안녕하세요 쥐네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쥐네띠입니다 쥐네띠님 옷을 또 갈아입으셨네요 방금 바로 너 뭐야 안녕하세요 쥐네띠님 오늘 어디가시는지 알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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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왜 왔어 오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미오님 반갑습니다 아이 담미오입니다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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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시는데 이수거님 반갑습니다 이수거님 눈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눈이 오늘 이거 앞트임 했습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이 커졌어요 쌍꺼풀 수술한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하이 요루루님 네 요루루님 오늘 어디 가시는지 알죠? 아 오늘 어디 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무도 모르는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와 저희가 오늘 세계 모두 모든 인구를 통틀어서 저희가 세계 최고 아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화성으로 떠날겁니다 우와 지구인 최초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떠날거란 말씀 자 이 앞에 준비된 로켓을 타세요 근데 꺼요!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아 네 타시고 다 탔어요 다 탔어? 네 이제 화성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화성에서 봐요! 오오오yesoo 꺄어어어어 아 이게 바로 튜브라는건데 이 안에 있으면은 무사합니다 떨어지는거거든요 지금? 떨어지는건데 어어? 통? 이러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거야 이렇게 통통 튀어가지고 나 왜 머리가 없어? 무사한거 같지 않은데? 난 지금부터 화성인이다 화성인이야? 어 얼굴부터 화성인이네 아이 그쪽은 얼굴이 화석이신데 지금 화석? 아 다들 어디갔지? 오 야 중력이 없어 어 요니 오오 요기 약간 어? 그거 없네 중력이라고 해야되나? 아 근데 담요님 나 분명히 말했지 로켓에다가 개념 두고 오지 말라고 왜 개념까지 두고왔어 담요님 화성인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뭐니? 저기 못생긴 얼굴이 박혀있어요 면이 면이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지구인 최초로 외계인을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외계인이 있는거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보자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래도 저 외계인이 내 잘생긴 얼굴을 가져간거 같은데 찾아와야겠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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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오시라고 고 아 실례합니다 아 여기가 약간 외계인들이 사는 뭐 그런 집인가? 어이 계세요? 어이구 어? 계세요?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그냥 바로 그냥 화성까지 왔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아 집으로 돌아가.. 어? 문이 잠겨있는데요? 어이구 다른 출구를 찾아봐야될거 같은데? 아 이거 외계인이 사는 뭐 그런 집 같은데 어? 아 외계인들이 이거 TV를 보나봐 어? 이거봐봐 어 어 어어 어 외계인들도 어어 어 이거 이거 외계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 많..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이거 제가 지켰습니다. 이거 뭐야? 저거 움직인이네? 저거 뭐냐고! 외계인이다 도망가! 이상한 외계인이! 이 집에 살고있었구만! 생각보다 엄청 거대하고 무서운데? 잠깐만 잘 못했어요 잘 못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아니 뭐 이상한 외계인이 좀 액자에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화생에 와서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오오오 아 오늘은 이거 뭐야 그 로켓 설계도죠 설계도 설계도를 모아서 탈출하는 거군요 좋았어요 오오오 단비오님 으아아아 봤어 방금 봤어 으아아아 아 버렸어 방금 봤어다가 아아아아아아 너무 무서웠어 아 그 녀석이 담에 내가 봤어 다른 애들을 막 죽이는 거 봤어 뭐라고 하는데 얘가 뭐라고 하면서 죽였는데 담에 뜰 것이 있다 아이 아 이러면서 죽였어 오오오오오 너무 끔찍해 그리고 나 봤어 나도 봤어 방금 봤어 뭘 봤어 내 눈 앞에 또 왜 개인이 있어 눈이 썩을 것 같아 으아아아아아아 아이 다메투코시트 아아 아 그 녀석은 노란색 머리야 잠깐만 으으응 으으으응 인간 녀석들 다메시코 뜯다 아이 아이 인간 녀석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다메시코 뜯다 아이 아이 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뜻이 뭐지 으응 다메시코 뜯다 아이 아이 다메시코 뜯다 아잇 아잇 다비쉬코 뒀따 다비쉬코 뒀따 다비쉬코 뒀따 아잇 아이 한 녀석들 앵석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오 나는 그냥 화성에 놀러온 거 뿐이야 으으으으음 놀러 온 거라고 우리 집에 왜 들어온 거야 그냥 근데 당신 어떻게 한국말을 쓰는 거지? 으으음 나는 아이큐가 무려 1000이었어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다고 오 오 무서운 녀석 응 다비쉬코 뒀따 아잇 아잇 나 먼저 나갈게 아니야 이따에 나가야 돼 이따가 나가야 돼 자네 여기 너무 위험해 빨리 도망가자고 벌써 우주선 설계도를 찾은 거야? 뭐라는거야 왜 왜 개월을 써 왜 로켓을 타다가 잘못 떨어졌나봐 아 그야말봐 과보가 됐네 이마 이 녀석도 멈춰 도대체 저 녀석 정체가 뭐야? 정체를 아는 사람한테 문화상품권 5,000원 쏜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야 정체가 뭐야 요즘 저게 유행이라는데 여러분들 저 외계인이 왜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흉식한 거 네 녀석 내 춤을 따라해봐라 자 한 번만 보여준다 한 번 제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따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못 따라한다면 내 녀석은 죽은 모습이다 한 번 똑같이 따라해주지 남기 당신부터 먼저 따라해봐 que chief 음악 주세요 오올라아앗 아 모르겠다 나도 못 따라하겠다 도망가자 어 단면에 나는 봐버렸어 나는 다 봐버렸다고 다메식구 다메식구 탁구야끼를 봤어 탁구야끼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는 계속 춤을 다메식구 탁구야끼 있다 다메식구 탁규야끼 이러면서 계속 나를 혼내키고 있는 거 있지 어허허허 그 녀석한테 절대 잡히면 안되겠다 다메식구 싣다 어어 도망가야 돼 다메식구 싣다 오 다메식사 뚝꼬 오와RO 왜 개인이 깜짝이 불타버렸다 타버렸다 뭐야 저거 왜이래 왜이러는거죠? 저거 왜이러는거죠? 야 네라야 어? 담배 뚜껑 씻다가! 어 났어! 야 담배 뚜껑 씻다가! 담배 뚜껑 씻다가 화가 나 버렸다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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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니? 저거 어떻게 하면 좋니 저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니? 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니 저거? 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빨리 설계노를 찾고 담배 뚜껑 씻다가 뭔가 저거 빨리 피하고 가죠 여러분들. 담배 뚜껑 씻다가 지금 어? 타버렸어 타버렸어. 일단 맨 위층에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4개를 찾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담배 뚜껑 씻다가 온다, 담배 뚜껑 씻다가 화났다. 형! 담배 뚜껑 씻다가 온다! 대배 뚜껑 씻다가 화났다! 야 담배 뚜껑 씻다가 화났다! 야 담배 뚜껑 씻다가 화났다 야! 야 들려! 둘려! 야 담배 뚜껑 빨리 도망가! 어 어 뭐야? 애들아 야! 야 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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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보! 레보! 레보 줘 레보! 레보 레보를 줘! 뭐야 이거? 한 번쯤 오 오케이 우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선생님께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노래님 제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면 따라오세요 숨을만한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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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안 내려가자요 아 됐다 됐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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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숨은 명랑이에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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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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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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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토코시타가 오기 전에 빨리 이쪽으로 숨어 알았어요!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알겠어요! 내가 여기다가 월면차를 세워놓을게 그리고 그러면은 가려지겠지? 그리쳐지는 거지? 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그 꼬마여자이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세요! 정말이 없는건가? 없어요 여긴 진짜 없어요 정말이겠지 거짓말하니까 정말 없어요 진짜로 꼬마여자이가 없어요 여기는 내 눈을 보고 말해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넌 내 눈으로 바라봐 넌 다메시다 쫓고 아이가 된다고 어 이거 이거 빵상인가? 빵상? 빵상 깨랑깨랑? 빵상? 빵상? 깨랑깨랑깨랑? 알바야 숨어있어 뭐요? 뭐 나보고 그런거야? 저는 가볼게요 아 근데 너도 잡아야돼 어디가? 어디가? 어? 와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점프가 엄청 엄청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알았어 알았어 벌써 나왔네 빨리 나와! 이거 없어요 단면 뜯고 싫다가 많이 화나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야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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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봤어! 방금 봤어! 우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단면 뜯고 싶다 채! 이러지 마세요 야! 너무 빠른거 아니냐? 야! 잘못 들어왔어! 야! 화상해! 죽으러 다시 들어갈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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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거 장난 아니야! 뭐야! 뭐야! 왜! 쉿! 쉿! 퐁! 얘! 형! 여기서 뭐 하시는 수이요? 아푼 띠용! 고마세요! 어? 소모해 주제 어? 어른들이 숨어있는데 어? 어디서 어? 요로님 요로님 네? 요로님 응? 그거죠? 그거요? 외계인이죠? 제가 하긴 이놈답지 않게 기억하네요 어 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응용뇽뇽뇽 저거 뭐야 저거 진짜 아니 도대체 정치가 뭐예요 아저씨 어 땀에시다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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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vombo 그 노래인데 뭔데 유행이야 저게 지난달 곡은 이 노래가 왜 유행이죠?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아니 프로토스가 오네? 뭐야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있냐 여기? 다른 외계인이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한국말을 못하시나보네 왜 거미줄을 쳐 이 자식아 도망쳤는데요? 쟤 뭐야 빨리 살려주지 못해 빨리 살려주세요 뭐야 문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 옆에 있는 문을 열면 어떡해 아니 이거 바보하냐 외계인씨 빨리 살려주 옆에 있는 문을 열면 안 열면 이 앞에 있는 문을 열어야지 살거 아닙니까 어어어어어 좋아 좋아 거기 레벨 땡겨 거기 열거이 안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야돼요 빨리 가야돼요 아니 외계인 아가씨 저 외계인 아니거든요 땀 끝냄새가 얼굴이 생김새가 외계인인데 너무 귀엽긴 해요 그쵸? 담맥 뚜껑고 아 이거 빨리 탈출해야겠다 담맥 뚜껑고 아 이거 뭐야 이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상? 뭐야? 뭐야 이거? 어? 엄마! 너네 엄마는 죽었어! 아니 엄마! 내가 봤어 그거 다른 나라의 공룡인데 어? 하나의 나라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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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겹따구앟나 다른 행승이 있어 너희 엄마는 다른 행승이 있다고 아아.. 올리었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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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도망가 비번 비번 찍어보죠 찍어봐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어어 있어요 있어요 게세요 아무도 없어요 둘리다 우리 엄마 어딨어요 너희 엄마 다른 행성이 있다니까 으흐흐흐흐 너희 엄마 하늘 날아있다고 하하하하 아니 왜 말을 잊지 못하지 얘가? 나 봤는데 그 결말 어 빨리 가자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거 문 열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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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래 그래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이제 빨리 탈출하자 가자아 이거야 이거 빨리 가자고 이제 가자 그래 그래 어 저 아래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아무것도 없지 야! 너희 엄마 다른 행정 있다고! 화성이 없다고 화성해 어? 다른 행정에 가봐야 돼 아니야 여기 따로 했단 말이야 일단 그러면 지구로 돌아가자 빨리 가자 너희 엄마 지구에 있어 그래 빨리 와 이쪽으로 와 야 함정이었다 도망가 엄마! 엄마! 둘디야 이쪽이야! 둘디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땡 3,4,6 엄마 안 찾아준다 했잖아유 이쪽 이쪽이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자 땡 오케이 문 열어 문 열어 비원 뭐야 비원 뭐야 5346 5346 빨리 문 열어 빨리 와 뛰어 빨리 뛰어 와 야야야 뭐야 야 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으어어 으어어 자 갑시다 우우우우우우 온다 운다 저 뒤에 뭐가 운다 뭐야 저거 야 여기서 빨리 빨리 우주선을 타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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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불리야 잘있어 잘있어 Let's go 가자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구요 무슨일을 하길래 그렇게 노래를 신나게 해 어? 아니?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외계인 여태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감사하고 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이 sponsoring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onions lando erry Night